안녕! 내 이름은 썸바! 벌써 9월이네요. 정말 그동안 여러분들의 따뜻한 댓글과 정말 제 성공적인 유튜브 생활 너무 즐거웠습니다. 하지만 제 본업은 사실 아직 학생이고 졸업을 못했어요. 아직도. 그리고 지금은 개강 시즌이죠. 다시 저는 지식의 상한탑 아니요. 지식의 상하탑으로 돌아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개강을 맞이해서 휴학을 했고요. 썸바 채널에는 영상이 계속 그대로 올라갑니다. 지금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아니 제목에는 마치 갈 것처럼 그렇게 안녕 이렇게 해놓고 와서 한다는 말이 그냥 앞으로 똑같이 계속 할 거라는 말. 이거 완전 제목 낚시 아니야. 이거 개낚시잖아.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닙니다. 이게 영어였다면 하이와 빠이의 차이가 있지만 한국어는 만날 때도 안녕 헤어질 때도 안녕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낚시를 한 게 아닙니다. 역시 한국어가 짱이야. 한국어가 짱이고 한국이 이 세계의 근원이고 한국이 이 우주의 중심입니다. 그리고 그 근거는 바로 빅뱅이죠. 네 우리 바돌리 바돈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이 진짜 말로만 힘이 된 게 아니고 진짜로 힘이 되어가지고 제가 이런 결정을 내렸고요. 앞으로도 일 열심히 하는 선바가 되어서 다음 개강 때까지 진짜 한번 같이 가봅시다. 여러분들 지금 대학교를 초등학교보다 오래 다녔 자 그럼 앞으로도 저의 엄청난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정말 지구에 하나뿐이 없는 그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는 그런 영상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as always stay awesome bros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